네, 안녕하세요. 도쇼의 여당입니다. 오늘의 넵구아 짤 손님은요. 다이나믹 청량한 여동이들, 바로 사이코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즈입니다. 우리 사이코즈. 우리 여동이들이 컴백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도 선배님과 넵구아 짤 함께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코즈만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첫 번째 타이틀곡 듀얼 다이는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민재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타이틀곡 듀얼 다이는 사이코즈만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저희만의 기분 좋은 에너지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와, 여름과 어울리는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사이코즈만의 여유의 멋이 늘었다고 늘었다고 우리 예천 씨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에이티즌 선배님을 보고 자라니까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도쇼에선 한 번 뱉은 말은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번 여유 있게 잔막 매력 플레이! 하나, 둘, 셋! 와우! 왜 안 하세요? 다 같이인데?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역시 우리 애기들. 최근에 선배님도 이제 도베르, 아니 말티즈처럼 귀여운 애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말, 말. 저희가 한 번 뱉은 말은 더쇼에서는 꼭 보여줘야 된다고 방금 예성 선배님께 배웠거든요. 방금 배웠죠. 제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예성 선배님도 플레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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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네, 또 사이커즈의 더 멋져진 퍼포먼스도 한번 봐야 하잖아요. 듀얼 다이 퍼포먼스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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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식구들이지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알겠어요. 이 안무가 우리 프리키를 표현한 안무 맞죠? 맞습니다. 저희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서운 호러! 그럼요. 그래서 탄생한 호러 가득한 프리키를 표현한 안무입니다.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파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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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러풀이죠. 와우! 그렇다면 우리 무더위를 날려줄 호러 가득한 호러풀자를 만들러 가보자고! 가보자고! 더위! 화이! 화이! 오늘 호러풀자를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호러하면 저희 듀얼 다이 뮤직비디오에도 나오는 좀비가 빠질 수 없죠? 막내가 홍보를 잘하네요. 잘하네요, 우리 애찬이. 저는 좀비하면 당연히 물고 물리는 게 그 좀비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멤버들이 저 깨물거든요. 진짜로 깨묵니다. 약간 이런 자세 얘기 있잖아요. 서로 나올 때 약간 그런 표정이 있고. 좀비랑 같이 친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되는 것도 안 그래도 저희 막내가 저 요즘 친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비와 함께하는 호러 가득한 프로필 짤 짤 질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내과 짤 플레이! 내가 좀비랑 친구가 돼볼게. 얍!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다. 예! 안녕, 이따 또 봐. 내가 좀비에게서 도망쳐볼게. 얍! 나 잡아봐라. 메롱! 이 인견이? 내가 좀비에게 물려볼게. 얍! 아! 아야 아야! 야, 아프다 아파! 내가 물러졌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친구다. 내가 좀비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볼게. 내가 센터야! 자, 얘들아 웃어!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도쇼는... 여러분! 모두 내과 짤 저장하셨나요? 희선강찰! 쿵! 무대와 파워풀 청량한 돌다이 무대까지 내과할 준비가 되었다면 잠시 후...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